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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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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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Q-4 Q-1 조승민 선수도 연속 득점으로 이 점수를 따라붙습니다. 먼 거리는 점차입니다. 조승민의 서비스. 조승민이 건져 올린 본. 경기 한 점 차입니다. 조승민 선수가 저 디펜스 능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조승민 선수 한 점을 가져오면서 조승민이 다시 앞서갑니다. 조승민의 서브. 지금은 군론을 잠시라도 보이면 실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경태 리시브 범실이었습니다. 어느 선수가 게임 포인트로 가는지. 이 한 점에 달려있습니다. 못하도록 서브 변화를 줘야 됩니다. 랠리 하지만 네트 맞고 나가면. 손은 보이거든요. 두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박경태 서브. 공격 범실. 바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바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예 그렇죠. 예 이들. 들고 나온 박경태 선수였습니다. 이제 조승민의 서비스. 엘리에서 살아남은 조승민입니다. 조승민입니다. 조승민 들어 올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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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카로운 공격. 박들을 지켜나가고 있는 박경태입니다. 예. 잠시 멈칫. 예. 계속 버텨내고 있는 조승민 누러지. 이제 조승민의 서비스입니다. 조승민 몰아붙여 봅니다. 득점. 예. 동점입니다. 언더외전. 언더외전만 이렇게 변화 줘야 됩니다. 예. 예. 박경태입니다. 아. 굉장히 많이 먹히는 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조승민 선수가 서비스로. 한 점차 뒤져 있습니다. 조승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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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지금 equipo인트를 완יע시기 du prep. 예. proximity. 0-0 적 Dubai Unit 2. 구원이 tradition. 예 11대 6으로 이번 두 번째 게임입니다. 조승민의 서비스. 박경태입니다. 조승민의 서비스. 조승민이 재치있게 찔러넣는군요. 박경태 서비스. 서비스 득점. 서비스 득점. 지금 조승민 선수가 한 점. 2대2 동점 상황. 조승민의 서비스. 아 그렇죠. 백핸드 밀어보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죠. 도로 백핸드 플릭을 안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넷째 타고 넘어갑니다. 조승민의 서비스. 아 지금 약간 삐끗했던. 예. 두 번의 백핸드 효과를 봤습니다. 두 점차 경기입니다. 박경태 서비스. 그렇죠. 박경태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올 것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박경태. 아. 미안해 조승민. 아. 백핸드에 걸렸습니다. 그렇죠. 아직 점수는 석점 차입니다. 하지만 조승민이. 점수는 9대5입니다. 박경태 공격 범실. 깊숙하게 가게 하게끔.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어요. 예. 조승민이 받지 못했습니다. 네. 받대요. 그렇습니다. 점수의 여유는 있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조승민 끝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